초급자 모델링 과정 첫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려드린 자료 중에 아주 간단한 이미지를 올려드렸죠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보는 방법은 3d 맥스에서 이제 이미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기타 툴에서 이미지를 띄우게 되면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맥스를 클릭하면 이런 거죠 맥스를 클릭하면 뒤로 숨어버리죠 다시 보고 또 작업하고 또 보고 또 작업하면 계속 숨게 되니까 이거를 뷰포트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맥스 자체에서는 이미지를 띄워놓으면 뒤로 숨지 않습니다 맥스 자체에 있는 툴 명령을 가지고 띄웠기 때문에 항상 앞에 떠있게 되죠 렌더링 메뉴에 보시면 뷰 이미지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뷰 이미지 파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쉬프트 f 를 쉬프트 v 를 사용합니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뜨게 되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아이고 마우스가 제 말을 안 듣죠 오랫동안 길들였는데 말이죠 손가락도 그렇고 이렇게 띄워놓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작게 이렇게 해서 볼게요 저는 이미지가 작을수록 여러분은 속도가 끊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작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물체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에요 이런 병을 만들 겁니다 이 병만 만드는 건 아니구요 모델링은 항상 맵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맵핑하고 같이 사용하는 이 라벨 부분도 만들어야 겠고요 그 다음에 뒷면 벽면에 있는 타일 육각 타일 형태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담겨 있는 철제 스탠레스 프레임 이 형태도 바구니 형태도 만들 거고 밑에 떨어져 있는 털을 만들면 깜짝 놀라실 거죠 네 이건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없애고 작업하겠습니다 나머지만 만든다 이런 거구요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얘기했네요 그쵸 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구하는 게 일단 모델링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물체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겠죠 가장 큰 이미지 그리고 형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거 또는 라벨에 대한 정보 혹은 그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으시면 됩니다 검색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상표 이름이 나와 있네요 제가 그 상표 이름도 써 드렸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 결과에서 한국 사이트면 한국 사이트 또 영문 사이트면 영문 사이트가 나옵니다 해당하는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또 텍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라벨 디자인을 해야 될 경우에 포토샵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텐데 그럴 경우에는 참고 사진에 보이는 이 텍스트를 어떻게 저희가 저걸 보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관련 사이트에서 텍스트 파일을 긁어와서 그걸 이용해서 모양만 멀리서 봤을 때 저런 라벨 형태가 나오게끔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로고가 필요하겠죠 로고를 다운받는 작업, 그 다음에 라벨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다운받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색이 잘 되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많은 사진을 받아 놓으면 더 편하겠죠 다양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렌더링은 뭐 그 다음이니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 사이트까지 들어가 보면 좋겠죠 이 사이트 검색이 된 거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탭으로 뜨게 됩니다 이 새로운 탭에서는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로 검색을 하시면 되죠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위치를 변경하시면 해당하는 나라의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른 나라도 한번 가보시죠 재미있는 회사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 라벨이나 기타 등등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관련 텍스트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들을 카피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또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들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벨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검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범위하게 검색을 하실 때는 구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검색되지 않는 부분까지 전 세계를 검색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죠 이미지에 가시면 해당하는 회사 이 검색어에 따르는 이미지들이 뜨게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갔을 때 이미지 사이즈가 보이게 되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검색하실 때 검색 도구에서 크기를 큰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하는 회사의 큰 사이즈 이미지들 다 볼 수 있습니다 1000사이즈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미지 보기를 하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큰 사이즈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보기 한 다음에 다운받으시고 밑으로 또 내려서 디자인에 관련된 게 있으면 역시 클릭해서 새로운 창을 띄워서 이미지를 다운받으시고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이미지 보기 하면 이렇게 여기서 크게 뜬 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세이브 이미지에다 쓰면 됩니다 세이브 이미지에다 해서 저장하시면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쭉 이동하시면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이 디자인에 사용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고도 나와 있네요 9000사이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로고 이미지도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이걸 디자인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다운받아 놓으시면 작업을 하거나 참고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기타 등등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받아놨죠 이렇게 받아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가 끝나면 올려 드릴게요 수고스럽지 않게 여러분이 이것도 받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걸 올려 드리면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 가시면 됩니다 라벨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일단은 모델링을 신경 써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병 형태를 만들 건데 병을 형태대로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을 할 때는 꼭 그게 중요한데 형태를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초급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초급자에 맞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밑에는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죠 단면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방식이라는 거는 둥근 부분이 생기는 부분 둥근 부분이 여기 생기죠 생기는 부분에 모서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둥근 부분이 생겼죠 한번 가서 꺾어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도 둥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모서리가 생깁니다 위쪽으로 가게 되면 한번 꺾여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모서리가 생깁니다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도 안쪽에 모서리가 생기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위쪽 역시 모서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근접한 똑같지는 않죠 근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볼 때 이 병을 봤다 그럼 이 라인이 그대로 보이면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모델링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라인 측면에 있는 이 라인을 물체를 봤을 때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가 모서리가 생기겠다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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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위에 생기는 거는 나중에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만들면 만든다 비율을 고정시켜야겠죠 저희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예나 라인을 그려놓은 이 형태나 지금 이미지 띄워놨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비율대로 만드시면 형태가 아무래도 또 정확하겠죠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비율 고정 작업을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이미지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이미지 저희가 만들 이미지가 왜곡이 좀 없는 형태 같아요 얘가 얘가 이 사진이 그래서 이 사진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크기를 한번 보죠 550에 825 550에 825 이렇게 똑같이 만듭니다 이게 디지털 치매가 무서운 게 딱 보고 오잖아요 수치를 잊어버려요 참 독특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컴퓨터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키보드의 G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그리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드를 한 번에 숨기게 단축키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한 번에 숨겼습니다 가운데 있는 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애겠습니다 제가 4에서 바로 1로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는 위아래 화살표가 있는 이 스피너 이걸 스피너라고 하는데 스피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소 값이 됩니다 원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이미지를 드래그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드래그 하실 때 물체가 뷰포트에 보이는 상태가 와이어 상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드래그 했는데 이미지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보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안을 낮추시면 됩니다 네 보안이 너무 높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미지가 딱 들어갔네요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축키를 자제할게요 컨버트 투, 컨버트 투 에디태블 폴리 이 컨버트 투 에디태블 폴리 하신 다음에 에디태블 폴리에서는 엣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겠습니다 이 병이 있는 부분이죠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물체가 크기가 줄기 때문에 이미지 형체가 이상해지겠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면 에디태블 폴리 에디 폴리에는 에디 지오메트리에 프리서브 UV 라는게 있습니다 프리서브 UV는 이 물체에 적용되어 있는 맵핑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유지 그럼 엣지를 움직였을 때 맵핑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보이는 상태가 변하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 물체만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보이겠네요 프론트 뷰에서도 이렇게 보이게 하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 작업 뷰포트를 보시면 이런 꺽쇠 형태가 나옵니다 물체 주변에 테두리가 생기는데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바운딩 박스는 물체의 형태를 사각형이나 박스 형태로 보여줍니다 원형이 생겨도 스피어가 생겨도 박스 형태가 테두리로 이렇게 보여서 전체적인 크기가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 작업이 참 복잡해 보입니다 키보드에 J키를 누르시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깨끗하게 작업하고 싶으실 때는 J키 눌러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보고 싶을 때는 다시 J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제 됐네요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물체를 만들 건데 물체를 만들 겁니다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들겠죠 프론트 뷰 퍼스펙티브는 다시 와이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F3번을 누릅니다 프론트에서 보시면 이 단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이는 상태 이 상태로 아랫면에 해당하는 단면 크기의 원을 만듭니다 높이는 임의로 만들죠 단면을 보게 되면 실린더가 갖고 있는 기본값은 높이 방향으로는 5개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5개 높이 방향으로 5칸이 나눠진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는 18개를 갖고 있습니다 18개라는 건 F4번 키를 누르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라인으로 보이게 되는데 물체의 테두리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엣지들이 전부 라인으로 보입니다 측면에도 보이죠 이 꺾어진 개수가 18개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꺾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겁니다 사이드 18개 정도가 되면 이렇게 둥근 형태를 만들 때 괜찮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18개로 꺾어져 있는 면이지만 터버스무스라는 걸 적용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원을 만들 거예요 보통의 이제 공면 물체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18개로 시작하는게 좋아요 밑에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프론트뷰에 만들었죠 로테이트를 키보드의 A키를 누르면 앵글 스냅이 켜집니다 각도 스냅이죠 90도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사진에 맞춰보죠 이렇게 네 잘 맞춰진 것 같죠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한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의 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스피너에서 누릅니다 1로 됐죠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18개지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3개가 됩니다 최소값이 3이기 때문에 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2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2가 되면 면이 없기 때문에 3이 최소값입니다 다시 18개로 만들어 놓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겠습니다 이때 처음에 높이는 여기 꺾어지는 부분까지의 높이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에디테이블 폴리에서는 모든 걸 수정할 수 있죠 에디테이블 폴리 아래쪽에 위치를 맞추고 윗면을 선택합니다 이 윗면은 여기까지 넓어져야죠 이제부터 사진을 가지고 작업할 거기 때문에 사진이 잘 보여야겠죠 이 물체는 지금 녹색으로 면이 꽉 채워진 상태입니다 뒤가 보이지 않죠 RTX를 누르면 뒤에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이 물체가 투명해지면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에 락버튼이 켜집니다 이 락버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이동을 시킬 건데 물체 선택된 건 여기지만 뷰포트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이동이 됩니다 선택된 축에 따라서 선택된 부분이 항상 먼저 수정이 되는 거죠 어디서 해도 이 락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락을 걸어놓고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아무데서나 되죠 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가 있고 베벨이 있는데 선택된 면을 익스트루드 하겠다 그러면 그냥 올리면 됩니다 뷰포트에서 선택된 면이 락이 걸려 있습니다 계속 여기가 선택된 면이 되죠 계속 락은 걸려 있습니다 또 올립니다 꺾어진 부분이 여기 또 있죠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엑스트루드 합니다 엑스트루드 합니다 스케일을 조정할까요 그렇지 않죠 엑스트루드를 한 번 더 올립니다 스케일을 조정할까요 아닙니다 엑스트루드를 한 번 더 올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모델링 방식은 이런 겁니다 올라가는데 똑같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은 스케일을 조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선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락을 풀어야겠죠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락을 풀고 스페이스바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드레이그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엑스트루드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명령을 선택하고 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칩니다 그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엑스트루드 앞에 있는 세팅 버튼을 실행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쪽 이렇게 흘러가는게 그룹인데 옵션을 보게 되면 로컬 로말이 있습니다 로컬 로말이라는 것은 선택된 면의 정중앙 부분 정중앙 부분에서 선택된 면의 방향 쪽으로 물체를 밀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면을 면의 방향 쪽으로 밀어냅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플러스가 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균일하게 면의 방향 쪽이죠 둘레가 이렇게 만듭니다 혹은 바이 폴리곤 이라는 것도 있는데 각각의 폴리곤 형태 그대로 폴리곤마다 엑스트루드를 합니다 그럼 이 사이가 벌어져 버리죠 네 이렇게 되니까 로컬 로마를 이렇게 주는 거고 여기 이 라인이 선택됐을 때는 X, Y 축 두 개의 축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Z 축은 줄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게 되죠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 벌써 다 만들어졌네요 아래쪽 부분 아래쪽 부분 아래쪽 부분은 저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긴 한데 이쪽은 모서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셋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면이 만들어지게 아래쪽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이런 물체 비슷한 병들을 보시면 안쪽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살짝 올리고 크기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셋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선이 없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컬렙스라는 명령으로 하나의 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 점 우리의 단계에서는 네 지금 저희들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이 윗면 디테일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베벨 스페이스바 이 형태는 여러분이 사진을 본 다음에 형태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를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은 열어 주셔도 되죠 네 면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지웠습니다 제가 딜리트로 그 다음에 디테일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유리가 있고 위에 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그죠 위에 있는 면 스페이스바를 끄고요 위에 있는 면을 선택해서 디테치 합니다 디테치 하실 때는 에디치오메트리에 디테치 이름을 꼭 주시고요 여러분은 이름을 잘 주십시오 얘도 실린더가 아니죠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잘 주고 하셔야 물체 선택하거나 수정할 때도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고 좋습니다 재질을 줄 때도 물론 좋죠 자 됐네요 이 상태에다가 제가 아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터보스무스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는데 터보스무스를 여기다 줘보겠습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 이렇게 명령들이 모두 보이게 한 다음에 TU라고 치시면 터보스무스로 이동합니다 바로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터보스무스가 딱 적용되고 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한 모양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죠 이건 물병이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에디 폴리 에디 테이블 폴리에 가시면 둥글게 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진에서 사진을 옆에다 놓고 이제 볼게요 이렇게 옆에 놓고 봤더니 얘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물통이 됐네요 근데 꺾어져서 둥글게 되는 부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시작과 끝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시작되는 부분 여기 끝 끝나는 부분 여기 여기다 선을 추가하는 겁니다 선을 추가할 때 가장 좋은 명령은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 메인 툴바에서 이걸 클릭하시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 뜨게 됩니다 그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의 스윕트 루프 내가 원하는 부분에 쉽게 라인을 추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클릭 여기도 사진을 보니까 여기죠 클릭 사진을 보니까 여기네요 클릭 밑에 둥근 건 여기네요 클릭 아래쪽도 둥글죠 클릭 여기도 둥글죠 목도 클릭 클릭 여기서 여기까지 둥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둥글게 됩니다 터보 스무스를 가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죠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 거의 가깝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라인 추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위에는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형태도 아래쪽은 이렇게 열려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모델링 할 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래쪽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보도를 잡고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원래 병은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이 물체는 이 병하고 100% 겹치지 않죠 그래서 보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의 스케일을 살짝 키워줍니다 보통 스케일을 키우진 않는데 틈이 남게끔 살짝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죠 이 모서리 모서리를 아까 사용했던 것처럼 스위프트 루프를 하게 되면 제가 단축키를 썼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하고 사용하는 게 좋은 툴입니다 여러분이 모델링을 할 때 수만번 수천번 맥스를 하는 동안에 써야 될 명령입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모서리를 해줘야 여기서만 둥글게 되기 때문에 선을 모서리 쪽에 이렇게 두 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몇 번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전부 여기까지가 모서리죠 여기도 모서리죠 위에는 다릅니다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엣지 하나씩을 선택하고 루프를 합니다 둘레로 연결되는 엣지가 다 선택됩니다 여기에다가 챔퍼를 하게 되면 엣지가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그런데 터보 스무스를 하나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상한 모양이 됐죠 에디태블 플리에서 결과 값을 보면서 선택된 엣지 여기 저희가 아까 선택했죠 이 모서리들 챔퍼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선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선 여기가 공면이 생깁니다 공면이 필요하면 챔퍼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긴 직선으로 가고 모서리만 둥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챔퍼를 하는 게 아니라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저기다 익스트루드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모양이 처음에 이상하게 보입니다 꽃도 아닌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높이 값을 0을 만듭니다 결과 값을 보지 않고 보면 높이 값이 없기 때문에 양쪽 방향으로 선이 추가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OK 하죠 더블 스무스를 주게 되면 여기만 둥글게 되고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위쪽은 제가 원했던 형태하고 근접해 줬네요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얘는 둥글게 이렇게 올라가게끔 만들 거기 때문에 역시 루프로 연결되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챔퍼를 합니다 여기서는 챔퍼할 때 이렇게 최대 값을 챔퍼하고 최대 값 그러면 양쪽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힐 때까지 최대 값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죠 세그먼트를 한 개 주게 되면 가운데 이 공면처럼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있었던 것은 똑바로 끊어졌던 건데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추가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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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집니다 OK 하고 지금 양 끝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챔퍼가 되면서 원래 있던 라인에 하나씩 더 붙은 거죠 그래서 리무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리무브 할 때는 이 선택된 엣지에 붙어있는 점까지 리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터보 스무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저희가 만드는 형태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위에 있는 형태도 만들면 되겠네요 위에 있는 형태도 여기에 맞춰서 만듭니다 지금은 이제 위에 형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F4번 키를 제가 눌러서 라인을 보여 드리고 터보 스무스 위에 에디폴리를 하나 추가합니다 에디폴리는 에디폴리는 여기 있습니다 에디폴리를 추가합니다 에디펴비 에디폴리와 에디폴리는 글자가 다릅니다 에디테이블폴리는 에디폴리처럼 이 아래쪽으로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는 에디테이블 폴리는 그냥 물체가 더이상 수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밑에 명령이 없죠. 근데 EditPoly는 밑에 명령어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EditPoly하고 EditTablePoly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 여러분 첫 번째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EditPoly에서 밑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 위에 있는 뚜껑을 닫아야겠죠. 그래서 Scale. Scale, Shift Scale. Shif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Move, F4번키 아래쪽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죠. 네.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 작업이 되는 거죠. 여기 눌러지는 형태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여기에 맞춰줍니다. 제가 설명을 좀 느리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렇게 되고 이제 이 형태 이렇게 꺾어진 형태가 있는데 꺾어진 형태를 만들 때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하죠. 원하고 꺾어진 형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TurbSmooth가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물체를 보시면 축이 가운데 있어야겠죠. 아래에 있잖아요. 원래 실린더의 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데 하이어라키에서 피벗 축을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건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축을 중앙으로 그러면 여기 하이어라키라는 부분에서 피벗 센터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나중에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 물체가 하나 위로 살짝 복사된 게 있다. 카피 TurbSmooth까지 다 지웠다. 그러면 가장 위에 남아있는 건 이런 거죠. 여기서 이면 뚫려있는 부분에 캡을 씌웁니다. 폴리곤으로 이면만 선택하고 나머지 지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 구멍 사이즈 위에 있는 구멍 사이즈 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위쪽으로 가는 형태를 만듭니다. 사이즈가 좀 더 작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살짝 폴리곤 선택 익스트루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사진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길게 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옆으로 가는 게 여기 커지고 위에는 더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폴리곤을 선택할 때 옆에 있는 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노말 방향으로 앞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뜹니다. 플러스 버튼 그럼 한 번 더 적용됩니다. 이때는 아래 걸 뺍니다. 위에 거만 한 번 더 적용이 되죠. 오케이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듭니다. 위에 있는 면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라인이 생깁니다. 이런 선들이 생기는데 이 선들은 삭제하시면 되죠. 면을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실 때는 위에 또 길게 빠지는 형태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Shift-Drag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건지는 면을 추가할 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프론트에서 보고 앞으로 나갈 부분 여기죠. 이렇게 선택합니다. 익스트루드 이제 이번에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퍼지면 안됩니다. 그렇겠죠. 모양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할 때 그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이 필요합니다. OK 하고 이쪽으로 둥근 형태가 만들어졌죠. 직선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직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면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필요한 건데 일단 뭐 그냥 가죠.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해줍니다. 스페이스바 프론트 뷰에서는 옆에 있는 형태를 참고해서 이렇게 이동 지금은 스페이스바가 눌러져 있죠. 회전 엑스트루드 이동 이렇게 형태를 만듭니다. 좀 더 손보는 작업은 다 해주셔야겠죠. 스페이스바 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살짝 집어넣어 주죠. 이렇게 만들고 뒤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폴리곤을 이렇게 이 부분만 뒤로 뺍니다. 엑스트루드 그룹으로 되어 있죠. X축 방향이죠. X축 방향을 평면으로 만든다.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뒤쪽이 살짝 올라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태 이제 나머지 형태가 중요하겠죠. 나머지 형태는 윗면을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데 윗면 같은 경우도 여기 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그냥 다 맞춰버리죠. 여기 엣지 루프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X축 방향으로 역시 X축 방향으로 직선을 만듭니다. 스냅 스냅 스냅을 사용할 때는 버텍스하고 미드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스냅을 작업할 때 굉장히 다 필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죠. 그 다음 옆에 있는 엣지 루프 필요 없는 부분은 빼주고 다시 X축 방향으로 직선을 만듭니다. 스냅 여기 보이는 마주보고 있는 엣지 여기하고 여기죠. 이 부분은 선택합니다. 브릿지 합니다. 브릿지는 이렇게 연결되면서 막아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형태가 둥근 형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만드실 때도 역시 그런 형태를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측면으로 만약에 튀어나오는 형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옆으로 넓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게 면을 다시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아니면 이동시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뺄 때는 직선을 다 잡고 익스트루드를 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양쪽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측면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전체 형태가 있는데 전체 형태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폴리곤을 잡으실 때 밑에 있는 원은 잡히지 않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에 것만 잡혔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여기 상태를 이렇게 좁혀지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FFD라는 걸 사용할 건데 FFD를 모디파이 패널에서 적용합니다. FFD는 가운데를 둥글게 만들려면 3 곱하기 3 3 바이 3을 사용하고 직선으로 만들 때는 2 바이 2 자리를 사용합니다. 직선 컨트롤 포인트 앞에 부분을 좁히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를 곡선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3 바이 3을 사용합니다. 단축키를 지정하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는 살짝 빼주죠. 이때인지 이렇게 여기를 빼면 여기가 조정된다. 그럼 뺄 수 없죠. 그걸 보시고 조정하셔야 됩니다. 에디태블 폴리 컨버팅 해서 형태를 완성합니다. 앞에 쪽에 있는 이 형태는 폴리곤을 선택해서 삭제 혹은 인셋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선이 없으면 만약 터보스무스를 여기다가 주시면 물체 모양이 깨지겠죠. 아이고 이럴수가 터보스무스 물체 모양이 깨집니다. 그런데 모양은 괜찮네요. 터보스무스를 한 번 더 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겠죠. 이 모서리 부분만 잘 잡으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모서리만 좀 손보죠. 이렇게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여기가 직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고 루프 위로 올라가는 이상한 선이 생기면 역시 빼주시고요. 이 부분에는 아까 사용했던 것처럼 익스트루드를 적용합니다. 아주 작은 값을 써야겠죠. 이렇게 OK 하고 터보스무스를 확인합니다. 모서리가 만들어지죠. 이러시게 됩니다. 라벨을 만들건데 라벨은 떼어내기만 할게요. 여기 밑에 있는 물체 이 물체에서 라벨을 떼어내면 되는데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하시고 저는 에디 폴리를 얹겠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론트 뷰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라벨에 해당하는 면 뭐 이런거죠. 이렇게 라벨 사이즈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합니다. 뒤에 많이 선택된 부분은 빼주시면 되죠. 이 부분은 디테치 합니다. 디테치 이때는 디테치를 그냥 하시지 마시고 복사하면서 디테치 세팅 버튼을 눌러서 디테치 에즈 클론 라벨이라고 떼어냅니다. 라벨하고 이 병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맵핑이 적용돼도 물체가 겹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같은 위치를 살짝 벗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손으로 하긴 힘들죠. 또 스케일로 하는 것도 쉽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패널에서 푸시라는 걸 사용합니다. 푸시 푸시를 사용하면 면 미리 이렇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면을 기준으로 살짝 띄워놓으면 되죠. 저희는 이렇게 0.02mm 띄워놓겠습니다. 그럼 렌더링 걸었을 때 겹쳐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벨만 다른 색상으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좀 디테일하긴 한데 간단한 모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 모델링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또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보시는 게 모델링은 도움이 됩니다. 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해보시면서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감사합니다.